하늘은 뿌연의 색 미세먼지 숨 막히는 날에는 밖으로 나갈 땐 마스크 쓰기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 물은 많이 많이 마셔주기 하늘은 새파란파랑 매일 맑은 날들 만들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나무 많이 많이 씻어주기 미세먼지 바이바이 알았지? 바이바이 푸르마, 이제 미세먼지 대응법 잘 알겠지? 물론이지! 물 많이 마시고 깨끗이 씻고 이제 미세먼지 따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있기 전에 친구들도 우리랑 다 같이 노래해봐요 하늘은 뿌연의 색 미세먼지 숨 막히는 날에는 밖으로 나갈 땐 마스크 쓰기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 물은 많이 많이 마셔주기 하늘은 새파란파랑 매일 맑은 날들 만들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나무 많이 많이 씻어주기 예! 미세먼지 바이바이 알았지? 바이바이 해로운 미세먼지 올바른 대응법 실천하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